뭔가가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 방법이 없네 아 답답해 눌러드릴까? 근데 내가 모르는 정말 내가 까맣게 모르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감지는 돼요 내가 모르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 잠깐 앉아봐 아니에요 저희도요 그건 크게 없어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지니어스 팀이 저희 팀도 앞서 나가게 됐어요 우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 팀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골 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세 명 중에 이상민이나 임요한 나 이 셋 중에 누가 1등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세 명은 그거에 대해서 오키를 한 상황 데스매치 세 번 간 놈이 한 번 더 간 놈이 죽으면 죽은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형님 오늘 가셔도 승리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민이 형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계속 얘기해봐 상민이 형이랑 이렇게 멈추지 말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네가 머리 굴리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제 아 그래요? 형 많이 컸네요 게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리벤져 팀입니다 1,4,6 아니면 끝나는 게임 리벤져 팀이 승부를 끝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5가 나오면 다음 편의 게임을 끝낼 수 있고 1이나 4가 나오면 말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 잘만 입으면 게임 끝날 수 있죠 이상민 씨하고 홍진호 씨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뭔가 어색한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자 이번엔 자기네들이 먼저 투표해 자기네들이 먼저 투표해 어? 항상 말이야 형들 먼저 투표하게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거? 저희도 많이 먼저 투표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항상 우리가 먼저 했어 거의 99% 이상을 우리가 먼저 했어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세요 네 내가 혹시 몰라서 지금 그래서 먼저 투표하라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사태를 대비를 해서 저쪽에서 절대 3은 못 누릴 것 같거든요 우리가 2 하는데 3 하면 98 가서 게임 끝나면 2 3은 안 누릴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우리가 최악을 생각하면은 최악더라도 저 정도 최악을 버티자 하면은 0이 없는 거고 저희 다 눌렀습니다 오케이 눌렀어? 네 다 눌렀어? 저희 다 눌렀습니다 진짜? 네 그 앞에 보이게 해 봐 이거 무슨 상황이 저 얘기해 봐 저 얘기해 봐 홍준호 왜 주머니에 넣어? 그냥 한번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다 누른 거지 이번 판 나올 때까지는 돈 터치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 같아 다 가는 거예요? 3으로? 3 테를 봐야겠다 눈 감아 3 눈 감아 3으로 간대 3이야 3 3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2이야 3이야 3 난 좋다고 했어 잠깐만 특별히 막 하시면 어떻게 해 지금 나는 눌렀으니까 저희 둘이 판단을 해 봐 방법에 번 더 있어요 어차피 98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얘기해 줘 그럼 0-0 하자는 거죠 다 0-0 근데 다음 승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줄게 네가 눌러 내꺼 몰라 다음 승부가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네가 눌러 눌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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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요 누왕아 2번만은 네가 맞기를 바랄게 2, 3이면 안 돼 2, 3이면 절대 안 돼 공개하겠습니다 2, 3이면 안 돼 당ection 오케이 오케이 대많이 맞 않는 이제 Captain 4칸 이동 합니다 네 94에서 87 후 민유완씨 석점 1점 저기 antis 다음은 지니어스킹 차례입니다 저희가 되게 빡세네 우리 5 나오면 안 됩니다 5 나오면 안 되네? 5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엔 그쪽부터 눌렀자 형님들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로 누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진짜 머리 깨진다 머리 깨져 우리가 두꺼 먼저 했잖아 머리 찼어 머리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를 너무 깨려가지고 계속 일만 하자고 그러니까 네 결정하신 분들께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열심히요 지니어스킹 3칸 이동합니다 3 1 2 3 이상민 점수 획득 네 이상민씨 심점 1점 획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리벤져팀입니다 이거 영 우리 힘은 조금 세 번째인 것 같아 지금 이거 자 우리도 잠깐만 좀 일단은 저 저 마의 두 구간을 남고 하려고 하잖아요 저 세 개 세 개 들어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안전하게 두 명 두 명 정도는 누를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형님들 저희는 4만 명이 2만 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로 가자 네 1번에 2로 가시죠 2로 가요 우리가 또 먼저 투표를 하네 네 다 왔어요? 저 우리 지금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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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몇이요? 2 형 우리 이번에는 기특 들어 해봐요 네 너 1 형 2 저 형 네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4칸 이동합니다 아 아 4위였네 네 임유한 씨의 3점 1점 다음은 지니어스 팀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제일 좋네요 우리가 아 뭐야? 뭐야 이거는 막판에 사실은 2천만 원을 우승 상종에 포함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엔 먼저 할게요 일단 먼저 해봐 야 왜 먼저 한다고 그래 오빠 다음 수를 봐야죠 지금 현재 이상균 씨가 앞서고 있으니까 이상균 씨가 점수 타면서 이상균 씨 저를 베스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만만치 않게 형들 좀 만들고 싶었어요 좀 균등균등하게 쟤네들 다 영예 아 나 오히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말이 실례가 없다 근데 지금 지금 쟤네들이 없는데 쟤네들이 없는데 쟤네들이 없는데 3명 다 3 눌렀을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초기로 아니야 이거 진짜 다 영예 저희 눌렀어요 저희 눌렀습니다 그럼 우린 다 셋 일단 이거 몰라요 이거 제일 안전한 작전이잖아요 하나 둘 셋 셋 둘 셋 Prefer 드디어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비니어스팀 네칸 위똩 디니어스 팀 드디어 대 moż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